이 부분에 오시면 네이버 속에 있고, 그러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무기력, 학습부진, 학력결핍, 기초학력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것은 뒷얘기가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이 얼굴로 2010년도부터 이제 제가 생활지도 부장을 하게 되는데 도대체 아이들을 어떻게 생활지도를 해야 저는 이제 담임하면서 생활지도 부장을 하면서 어떤 고민을 했냐면 왜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 뒤치다거리 훈육을 늘 해야 되나 뭔가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어떤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영어과, 수학과는 수준별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준별 수업에서 하반 아이들이 보니까 많은 일반 학생들보다 일반 중반이나 상반 애들보다 더 많은 사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자연스럽게 하반 애들 수업을 그때부터 맡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10여 년을 하다 보니까 드디어 아 이런 것이 있었네. 10년을 넘게 했으니까 하반 애들만. 그래서 제가 중학교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아하 교과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이런 애들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 지금 이후로 2010년대 최근에 들어서는 전국으로 다니면서 제가 강원도 고성부터 제주도 부산 그냥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강의를 하러 다니는데 선생님들의 대한민국 교수 선생님들의 양대 고민이 있어요. 뭘까요? 이거예요. 무기력해서 고민된다. 또 하나는 낫에서 고민된다. 이 두 가지예요. 양극단의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알면 교과학습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한 80-90%는 방법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긴 세월의 노하우를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애들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생각하고 좀 달랐던 것이 우리는 무기력해서 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분석해서 들어가 보니까 애들에게 잠을 잘 만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소로 가시면 여기 링크가 돼 있으니까 시간 관계상 링크한 거는 그냥 소개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초로 하반아이들의 특징을 발견한 것은 바로 이 만화사전 때문입니다. 여기 원본을 좀 보여드릴까요? 이 한 장의 사진이 사실은 이렇게 제가 퇴임하고서도 강의를 하게 다니는 계기가 됐는데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그림이 상당히 완성도가, 영어 단어가 여기 써 있죠. 여기인데 이 아이는 처음에 수업 시간에 무기력하다는 그 대명사. 잠을 안 자는데 눈 뜨고 멍때리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 연습장을 우연히 지나가다, 책상 옆을 지나가다가 그 아이 연습장을 봤고 연습장의 만화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너 혹시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들을 이렇게 만화로 표현해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그 다음 날로 이 15개의 그림을 그려왔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보고서 제가 놀란 것이 저는 사실 여왕보다는 바람을 보고 놀랐어요. 야, 어떻게 윈드를 이렇게 줄 몇 개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놀랬고. 그래서 아이를 격려해주는 의미로 파이트로 지우고 밑줄 굽고 애들에게 나눠줘봤던 거예요. 그날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어요. 제가 고등학교에다가 여중으로 갔는데 여중 애들 말이에요. 쩔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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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쩍쩔쩔쩔쩔쩔쩔쩍쩍거리는 거야. 그런데 감당을 못한 거예요. 또 수업 방법도 알지 못했고. 그런데 그걸 나눠주는 그 순간 애들이 이 문제를 풀려고 어휴, 세상에 이 아이들에게 이런 집중력이 있었나 했던 거죠. 그래서 아, 뭐지 이건? 그래서 얘네들한테 과제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전에는 저도 빽빽이 깜지 이렇게 몇 번 써와라 했는데 그거 다 없애고 그려라, 표현해봐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런 나중에는 외지 말고 표현해라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런 여기는 미래를 간 아이가 저에게 선생님 추천서를 써주실 수 있겠나요? 그랬더니 얘가 수행평가를 고등학교 2학년 아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소박하게 그림판으로 이렇게 했지만 마지막에는 얘가 부루의 작품을 이 당시는 아직 아빠들이 가사노동을 혹은 육아휴직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이 당시는. 그런데 얘가 상상을 해가지고 아빠가 육아하면서 가사노동을 하는 장면을 이렇게 연출해서 그려냅니다. 그래서 야, 노래만 내가 써줄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때 영어교사가 미대 추천서를 써서 내가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 이게 애들에게 학습하는, 여기서 학습하는 스타일이 다른 거구나. 이 아이가 알고 보니까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 얘가 좀 독특하다. 수업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45분을 고려하게 앉아 있을 수 있냐. 그랬더니 이 선생님 하시는 말씀 딱 한마디. 아이고,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 말씀 한마디만 했어요. 그래서 네잉? 아, 네. 그리고 그 말이 의미하는 거 우리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바보라는 뜻이죠. 그런데 바보는 누가 바보였어요? 이런 숨은 재주를 찾지 못한 제가 바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애들을 관찰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 쯤에 자양고등학교를 갔는데 아, 이 자양고등학교에는 남학생들이 아니, 어떻게 ADHD가 이 반에 7명이나 돼? 이런 학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도저히 불가. 그냥 뭐 한 녀석이 이야기하면 뭐 한마디씩 거들고 7마디 거들다 보면 수업이 완전히 다운이 되는. 그런데 얘네들이 선생님, 우리 숙제를, 제가 좀 여러 가지 숙제를 다양하게 낸다고 말씀, 그 이후로 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니네들이 좋아하는 거 다 해라. 그래서 교과서를 소리내어 읽어도 좋고, 또 팝송을 불러도 좋다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7명이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팝송이 좋긴 좋은데 이 팝송을 잘 못 부르거든요? 립싱크는 어떻게 안 될까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오잉? 띵? 그래서 립싱크가 영어 숙제가 되나? 고민을 하고 했는데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기막힌 립싱크 작품을 영상으로 찍어서 낸 거예요. 이 녀석들이 너무 창피해해가지고 나중에 지금 매대 공개는 못하는데 정말 Bad Case of Loving You 영화 친구의 막 뛰어가던 그 장면에 나오는 그 노래를 불렀는데 애들이 전교생이 다 깜빡 놀랐어요. 애들에게 활발함에 그런데 이맘때에 우리가 지금도 선생님들이 나대는 애들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얘는 분명히 ADHD일 거야 이렇게 자꾸 우리가 지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일곱 명이냐 그랬더니 프렌스키라는 분이 기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정곡을 확 찔른 거예요. 우리는 ADD가 아니거든. ADD, 이 두 번째 나왔죠? 주의력 결핍 장애라. 우리의 ADD 아니야. 지금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이 말을 꼭 기억을 해주실 수 있어요. We are EOE, engage me. 좀 수업 시간에 포함 좀 해줘. 그러지 않으면 Enraze me. Enraze me, 여기서 보세요. 이런 표정, 이런 표정. 분노에 찬 사람들이죠. 선생님이 우리를 띄워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열받는 거예요. 이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이렇게 패러디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애들을 수업에 참여시키니까 Enraze me, 저를 수업에 포함시켜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의 수준이 높아져요. Enraze me, EAE 이렇게 패러디해서 이렇게 말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체 학습자들이, 나대는 아이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수업에 참여를 하는지. 체육특기생, 보통 체육축구부 애들 이런 애들 운동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꾸러기들, 립싱크 보세요. 우리 반 녀석들인데? 아유, 진짜. 이런 애들이 교실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여기 이제 쭉 예시들, 예시작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니네들이 몸에 실력이 있으면 몸으로 표현해라. 영어 단어도 몸으로 표현해라. 여기 불우의 명작 제 평생에 이 아이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애인데 수업 시간에 눈뜨고 자는. 그런데 엑서사이즈, 영어 단어 운동을 이렇게 수행평가를 냈어요. 그런데 제가 숙제를 내면서 영상 올리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5초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윗몸 일으키기 4분의 57초를 해요. 300개 가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시간이 짧아서 이런 애들이 우리 교실 안에 있다. 이런 애들이 눈뜨고 자고 있다. 당신 수업 스타일 내 스타일 아니야. 너무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팍팍 이렇게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끝 무렵에 2017년, 2016년 이 무렵에 정말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그냥 배째라. 아무것도 안 하고 배째라는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이 녀석들이 뭘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스티커로 뭘 붙이는 걸 좋아해요. 이거 보세요. 얘네들이 정교 꼴째예요. 얘네들은 600명 중에 599등, 600등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저거 스티커 저희들이 갖고 놀아도 돼요? 그러더니 한 2, 30분을 걸쳐서 교과서에 나온 세 단어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뭐냐. 그래서 최후로 제가 손가락이 제 나이들, 손가락이 발달한 애들이 있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 진짜 꼴째들은요. 선생님들 욕심 갖지 말고 이런 식으로 스티커 하나 넣어주고 얘네들아 교과서 퍼즐 니네들이 선생님이 내주는 것들 때문에 니네들이 한번 만들어봐. 그랬더니 이건 축구부회의 작품이에요. 이게 상당한 집중을 요하는 거잖아요. 이게 겹치지 않게 하려면. 그런데 축구부회가 이렇게 하면서 웃기네. 옆에 앉아서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그래.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같지 않죠, 이게. 그런데 얘는 이것을 오류 없이 만들려고 키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힘들어. 그런데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영어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아, 이거구나, 이거. 아이들이 우리가 아이들을 너무 몰랐구나 하는 걸 제가. 그래서 또 가서 스티커라는 스티커는 다 사고. 또 스티커러, 스티커러, 스티커러. 그러니까 손가락이 발달한 애들은 이런 걸 잘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달라. 이것도 그냥 대박. 정말 이제는 워드서치 이런 거, 낱말새끼 이런 거 제가 안 만듭니다.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레이저 포인트 주고 누가 빨리 맞추나 이런 거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당초 얘네들이 보등학교 애들도 이거 모르는 애들 꽤 되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아하, 스타일이 있구나. 이거는 제가 만든 학습 스타일 표예요. 좀 저작권 후리니까 편안하게 쓰세요. 우리는, 교사는 거의 청각 학습자입니다. 귀가 열려 있지, 교사는. 듣고만 이해해, 듣고도 이해해. 애들은 안 그래요. 애들은 듣고서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어려운 나이들입니다. 그다음에 두 분, 여기까지 학습 스타일. 이게 얘기 90%는 한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하반 학습에 실패, 하반 학습을 저도 많은 실패를 거듭했죠. 그러다가 얘네들이 하반 애들을 가만히 관찰을 해본 결과 얘네들이 유별나게 만화 그리기 혹은 글쓰기, 글쓰기라는 건 장문이 아니라 글자를 쓰는 거예요.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걸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반 애들에게, 자, 그런데 선생님들 얘네들이 하반 수업을 할 때 가장 어려움은 뭐냐면 얘네들이 6교시, 7교시도 힘들어하는데 그걸 방과 후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짜장면 사준다 그래도 안 오는 거예요. 수업에 지쳐가지고. 그런데 얘네들이 아침을 안 먹고 오는 애들이 많아. 왜냐하면 얘네들이 제가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10명 중 8명가량이 복지 대상이에요. 일반 학급에는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러면 학교에 와서 아침은 먹고 오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아이들의 재능과 사회복지를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선생님한테 가서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고민이 한 가지 있으십니다. 분명히 얘가 수급자나 차상인데 창피하다고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물 봐야 뽕을 따지. 그러니까 복지사 선생님은 그런 어려움이 있으셔서 그러면 선생님 저랑 짬뽕 합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침을 안 먹고 오고 그러니까 제가 저는 얘네들을 아침에 오면 이 학습자료 제작을 하도록 부탁을 할 테니까 그런데 학습자료 제작이라는 게 이 자체가 곧 학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와서 하나씩 작품 만들어 주면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간식, 맛있는 간식으로 예산을 꽤 확보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간식비만 100만 원을 확보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아침 조식 대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애들이 아침에 와서 밥 먹고 간식 먹고 그림 하나 그리고 어떤 애는 이거 또 탁월해요. 이렇게 브라이언은 팀만큼 얘가 브라이언이고 얘가 팀이야. 브라이언은 팀만큼 빨리 수영할 수 없다. 이걸 정말 전문가 수준으로 이렇게 그려냅니다. 그리고 보통의 아이들도 이 정도 키포인트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또 활용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네들이 요즘 코로나 시대에 빅뱅을 했던 것이 바로 사이버 게임 사이트들이죠. 우리나라도 클래스 카드라는 사이트가 있고 외국에는 오래전부터 카훗 또 퀴즈렛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퀴즈렛을 얘네들은 놀여야 돼요. 놀여야 움직이지 진지하면 얘네들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이 여기 보시면 온갖 세세한 자료들 다 있습니다. 얘네들 학습자료 제작단이다. 그래가지고 위척장도 만들어주고 하여간 한바탕의 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저는 철학이 그거예요. 교사는 바쁘면 안 된다. 최고의 교사는 아이들의 영혼을 돌보는 우울한 영혼을 돌보는 역할인데 교사가 바쁘면 어떻게 그 아이들이 영혼을 고사하고 내 영혼도 검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쾌를 낸 것이 영어과에는 지금 최대 3천 명까지 최대 3천 명까지 차는 영어 단톡방에 있어요. 여기 영어 선생님들은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죠? 거기 그 방에 제가 2월 말에 요청을 했어요. 제 수업을 공개할 테니 대신에 학습활동 온라인 게임도 퀴즈렉 게임을 만들어 주시고 또 아이들에게 수업 관찰하면서 아이들 수업 멘토가 되어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그때 세 분이 오셔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냐 그 결과가 좋습니다. 자 선생님도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걸 안 써보신 선생님이 더 많아 대부분이 그러신 것 같은데 메이스에 가시면 이 성적 조회 탭 밑에 고사별 비교 조회라는 탭이 기가 막힌 탭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써보신 분 손 한번 드려주실래요? 이 탭이 저는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 고사별 비교 조회 탭 여기 탭에 이렇게 오른쪽에 가시면 네모난 박스가 있어요. 네모난 박스에다가 플러스 1 더하기 오늘 당장에 학교에 계시다면 오늘 당장 해보시고 아니면 내일 당장 해보세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다가 플러스 1 하고 조회를 하시면 1점 이상 오른 애들이 좌륙 반별로 검색이 됩니다. 지필 수행이 아니라 지필이 검색이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기말고사에 성적 오른 애들 명단 다 쭉쭉 뽑아서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기가 막히게 놀랐던 게 뭐냐면 18명이 성적이 올라요. 그런데 200명 중에 18명만 지필 성적이 올라갔다. 시험이 무지무지 어려웠다는 뜻이죠. 200명 중에 18명만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18명 말고 나머지 180여 명은 그대로 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18명 중에 17명이 제가 수업했던 하반이에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격스러워서 성적 향상상 해가지고 상장 만들어서 주고 그리고 우리 파티에 빠자장면 파티 하라고 이랬습니다. 다음 시간도 또 있고 선생님들 피로도 감안해서 과감하게 여기 넘어갑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 선생님들 교진 마지막 해에 제가 만든 노래가 요즘 애들은 재미가 없으면 거들떠보질 않아. 그런데 그걸 애들한테만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어머니들 교사님들 요즘 깐난아기들 식당 와서 엄마 어른들 먹을 때 뭐 해요? 뭐하나요? 옆이 유튜브 보잖아. 그 정도로 재미에 익숙해져 있는 애들이니 학교에 와서 멍때리는 거예요. 이건 뭐하는 스타일인가? 이러고 와야 된다고. 그래서 어쨌든 재미있게 하려고 했고 그래서 온갖 수단을 다 썼어요. 물론 제가 수업시간에 이런 것도 써요. 그러면 이것도 재미있어. 그러나 진짜 재미는 이거야. 웃기는 거지. 재밌는 건. 진짜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애들한테 영문법을 노래로. 하반 애들입니다. 두 문장 속에 같은 명사 있어 뒷명사가 사이로와 연결해 사람이면 후후주흠 사람 아니면 위쩌위쩌위 뒷문 속의 역할에 따라 셋 중에서 잘 골라 이게 하반 애들서 모습입니다. 제가 영문법송은 60곡 이상 만들어서 영어교사 공유나라라는 카페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검색하시면 되겠고 애들이 자 결론부터 뵙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애들 보고 무기력하다 무기력하다고 하시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학교에 나왔다면 무기력할 수가 없습니다. 무기력하면 학교 못 나와야죠. 그렇다면 애들은 무기력을 가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7교시에 등교한다 그러면 졸업당 따르는 의지가 강하다. 그리고 4교시에 등교한다 그러면 먹고 살려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오히려 편합니다. 다만 이 녀석들이 선생님이 방해받지 않고 잘 자려고 무기력한 척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나 되는 아이들은 나 될 기회를 주셔라. 노래 부르게 하고 춤추게 하고 립싱크는 춤추는 거잖아. 춤추게 하고 소리 내 읽게 하고 이러면 프랜스키의 말은 정말 명언입니다. 우리는 ADHD가 아니야. 당연히 선생님이 우리를 수업에 끼워주지 않으니까 화가 날 뿐이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 5시 33분. 과감하게 생략하고 다음 선생님께 바톤을 넘겨드리겠습니다.